5강의 4번을 봅시다. 5강의 4번은 소재 자체가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봐야 볼게요. We can safely argue that. 그래서 우리는 데디아를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safely가 안전하게로 해석하지 않고요. 별로 틀리지 않게?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 무난하게. 데디아를 무난하게 주장할 수 있다죠. 됐은 명사주 접속사 됐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건데 nearly all aspects가 됐절해 주어. 인간의 삶에, 현대인간의 삶에 거의 모든 면이요. 그 다음에 동사는 o죠. o가 보통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o, a, b. a가 b 덕분이다.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뭐가요? 그것의 존재가 과학 덕분이다. 라는 거죠. 그것의 존재는 선생님, 여기서 대열은 뭡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쵸? 인간의 삶의 모든 면이 앞에 있는 all aspects부터 끝까지. 그래서 누구 덕분이다? 과학 덕분이다. 이 인간의 삶의 모든 면이 과학 덕분이다. 과학의 탓으로 돌리다. 과학 덕분에 존재한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사실 과학 덕분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 나와 있죠. 크게 가보자. 여기서부터 10가지가 다 주어. 동사에서 뭐 전등, 식품 생산, 운송, 에어컨, 의약품 난방, 그 다음에 옷 제조 이런 것들은 다 all the product, product는 선물로 해석하면은 좋아. 모든 과학 연구의 선물입니다. 그럼으로 if, we therefore 해서 그럼으로 나왔죠. convince 동사는 사형식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뭐로 해석하면 좋겠냐며 이런 식으로 convince는 확신하다.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디아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our scientific endeavors 우리의 과학적인 노력이 merely of interest 보통 이렇게 of 추상명사는 형용사지 그래서 여기서는 interest를 interesting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이 글은 과학자가 쓴 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적인 노력이 단순히 다른 과학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만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것이라고 만약 우리를 확신시킨다면 대절도 여기서 끝나고 if절도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we would not only be incorrect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죠? 그렇죠? not only 들어가 있고요. 버돌소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incorrect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콤마가 버돌소 대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 또 we would be selfish, sure-sighted, and historical ignorant에서 우리는 그렇지 이기적이면서 근시한적이면서 근시한적이면서 역사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뭔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단지 우리끼리의 어떤 잔치라면 과학자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또 다른 과학자들한테만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확신시킨다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게 틀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근시한적이면서 무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even the most theoretical and blue sky research까지 굉장히 이론적이면서 blue sky research 하면 되게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 비현실적인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사실 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 우리 답안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이면서도 우리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들 그럼 이건 진짜로 과학자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일반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을 거잖아 근데 그러한 연구들조차도 useful 할 거고 interesting 한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있어서도 non scientist니까 비과학자들 즉 일반 사람들한테도 감정을 그러지 어떠한 감정을 흥미로운 감정을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론적이면서도 현실 세계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연구도 유용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비과학자들에게 그럼으로 정리를 해보자. 여기 비컴펠드 투부정사 나왔죠. 컴펠드 동사가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 형태 나왔죠. 해석은 컴펠드이 원래 강요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투부정사 하도록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한다. 비포스트 투부정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Extend our science result에서 여기서 Extend는 그렇지 뭔가 펼치다 미치다 뻗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치도록 해야 돼. 우리의 과학적인 결과를 그 다음에 그것들의 영향을 누구에게? 투, 투, 누구누구에게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과학적인 결과를 미치도록, 뻗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미치다는 진짜 미친 게 아니야. 뻗게 하다. 거기까지 손이 닿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적어보자. Extend A to B 하면 A를 B에 미치게 하다. 뻗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인 결과 그것에 대한 영향을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As if 마침 뭐인 것처럼 마침 뭐인 것처럼 We needed more jobs to do 우리가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고 또 expertise 전문 지식이죠. 뭔가 습득해야 할 더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이 나오면서 지의 지금 과거 형태들이 나와 있죠. 과거 형태가 그래서 그 당시를 가정한다. 가정법 과거니까 이 글을 쓸 그 당시를 가정해서 그때 당시를 뭐하는 거야? 그때 당시를 형제라고 봤을 때 그때 당시를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로 쓰였습니다. 보통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의 반대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 시제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일이 있고 더 전문 지식이 습득해야 될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라는 말은 뭐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더더더더 많은 것처럼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룬 과학의 결과 영향 미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unfortunately 해서 뭐라고 하냐? 불행하게도 Effective Public Engagement 효과적인 대중의 관여는요. Is it something that? That은 뭘까? 못 간대죠. 못 간대인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동사의 목적어 빠져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누구의? 그렇지. 뒤에 목적어 빠져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Polly 잘하지 못한 무언가였대. 그렇지? 되게 잘하지 못한 무언가가 바로 대중의 참여라는 거죠. Since 언제부터요? The Advanced 도래 도래 근데 뭐가 지금 도래나 출현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현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현대의 어떤 이 의사소통의 기술에 출현 이후에 출현 이후에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잘 못했던 무언가가 바로 Effective Public Engagement 라는 거야. 그래서 Mastering Good Communication Strategy 까지가 동명사 주어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나와있죠. 그래서 Good Communication Strategy를 마스터링 하는 거 마스터하는 것은요. 숙다라는 것이 Something이야.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또 괄호 묶어서 Improve의 목적어 빠져있는 거 보니까 못 간대 생략이 되어 있군다. 그래서 무엇이다? Developing Scientist가 즉 모든 발전해가는 모든 과학자가 향상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무언가일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효과적인 Public Engagement 근데 이거 잘하지 못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Mastering a Good Communication Strategy 이거 하는 게 모든 발전하는 과학자가 꼭 개선시켜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빈칸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나올 거 정리 좀 해볼게. 어휘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첫 번째 O 동사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Incorrect 라는 단어 여기는 단어 Selfish, Sure-sighted 뭐 이건 너무 연달아서 나왔으니까 얘는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지 Interesting 이런 단어들 Useful 그 다음에 Extend 여기는 미치다 뻗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oorly 잘 못했던 무언가였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대열이 의미하는 거 어법으로 나올 수 있죠. 대열이냐 이치냐 나올 수 있으니까 뭘 의미하는가 체크하시고 Switch도 나올 수 있어. 어후에 Switch 얘가 주어니까 복수로 나왔고요. 여기 제기대명사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Convince our service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 Be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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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뭐뭐하게 되다 체크하시고요. 여기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그때 당시를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됐은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이었다. 연결사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 근거 인간의 모든 면에 과학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끼치죠. 그러니까 과학자는 뭘 잘해야 돼? 대중과 소통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과학의 결과와 영향을 전달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뭘 길러야 된다? Good Communication Strategy 를 길러야만 합니다. 까지를 주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